네 오늘 통신민 네트워크 개론 15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험을 봤었는데 고로는 그냥 강의 번호로만 하겠어요. 그래서 끝날 때 강의 수가 한 29개 안 되더라도 우리 시험을 두 번이나 보기 때문에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챕터 5 핸드아웃을 업데이트를 하세요. 홈페이지에 가셔서 저번 많이 바꿨어요. 많이 바꾼 이유는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끝내고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으로 넘어갔는데 막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과서가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있으시다 보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뭐지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이 제법 최신 책이지만 그래도 몇 년 되었고 이 분야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하면서 이 ISP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라우팅 도메인 간에 피어링이라든가 트랜시트 어그리먼트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그 라우팅 도메인이 ISP인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자료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면 ISP 말고 IXP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IXP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IX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익스체인지인데 찾아보면 다 외국에서는 IXP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ISP랑 IXP는 영어가 비슷하죠.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그런데 IX 또는 IXP는 여기도 있지만 인터넷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IX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다니는 여러분 학생들이 있는데 IX에 취직했다 그러면 IXP가 뭐지? 뭐 조선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인터넷 관련 회사예요. ISP랑 좀 다른데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 링크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업데이트했다가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못 찾아서. 이걸 누르시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KINX라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뜨면서 제가 지금 언급할 관련 자료, 브로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기 누르면 여기 PDF 파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KINX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자료에 설명이 잘 돼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제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이야기할 때 이 라우팅 도메인, 라우팅 도메인이 ISP인 경우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ISP들이 서로 피어링이나 트랜시트 어그리먼트를 맺으려면 사실 각각의 ISP들이 만약에 연결을 하려고 한다면 풀 커넥션을 이루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물론 반드시 풀로 커넥트 돼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문제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ISP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ISP를 통해서 ISP들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ISP는 이 ISP랑 바로 연결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또 볼 텐데 어떤 ISP의 트래픽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지금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ISP는 IX랑도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ISP들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IX라는 것은 뭐냐면 이 ISP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전부 어그리먼트를 맺지 않아도 그냥 IX와 어그리먼트를 맺으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ISP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다른 ISP와는 그럼 전혀 안 해도 되겠네 싶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 IX와의 연결을 만일 이 사태가 생겼을 때 트래픽을 저쪽으로 해서라도 네트워크가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쓰는 회사들이 많대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겠죠. ISP가 우리나라에 70몇 개가 있다고 해요. 그 ISP들이 자기들 규모에 따라서는 저 IX를 통해서 지나가는 트래픽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큰 ISP라서 다른 애들이랑도 다 어그리먼트를 잘 맺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저런 IX라는 것과 계약을 해가지고 트래픽을 분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서를 먼저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주요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글 위키피디아에 이 IX에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한글로 찾아보시면 회사 개수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요한 IX가 당연히 자기들 거 자기들 거 제일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KT라든가 그 다음에 예전에는 데이콤이었는데 데이콤을 정부가 민간에 넘기면서 LG로 넘겼죠. 그래서 데이콤 IX라는 것을 LG유플러스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와 진흥원이 우리나라 여러 진흥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비영리 ISP, 공공네트워크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연결해주는 IX들이 있어요. 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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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이렇게 한국에서는 IX라는 용어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이 KINX, 자기들이 킹스라고 안 하더라고요. KINX인데 KINX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ISP 들간을 레이어2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레이어2 방식이라는 얘기. 아마도 Ethernet 스위치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레이어3 방식이다. 이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은 어때요? 스위치가 이 패킷을 까가지고 그렇죠? IP 패킷으로 보고 라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2와 레이어3 연동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들을 보면 대충 감을 잡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과목은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일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너무 수박 거달기다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제가 피지컬 레이어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과목은 제가 최대한 레이어1,2에 해당하는 제 전공 분야와 상위 레이어 분야를 최대한 다 커버하려고 만든 과목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IX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이렇게 해서 한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IX 또는 IXP인데 ISP 간의 굉장히 비슷하죠. ISP랑. 근데 똑같은 건 사실 인터넷이라는 말밖에 없고 그렇죠. X, Y, S도 다르고 P도 하나는 프로바이더고 하나는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ISP라고 했지만 어쨌든 라우팅 도메인 간의 트래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계약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맞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어떤 스시집을 열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용카드 결제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일일이 카드 회사 모두와 계약할 필요 없이 뭐예요? 그 단말기를 파는 회사들이 어때요? 자기들이랑 계약하면 그 신용카드 회사들이랑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참고로 제가 그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우리 그 리딩 어사인먼트, 노 크레딧 리딩 어사인먼트 한번 올릴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친척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개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신용카드 결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현금만 결제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체크카드 이런 거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포인트도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분명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거를 제가 시리즈로 쭉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ISP들 간에 또는 라우팅 도메인들 간에 서로 패키스를 교환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예요? 만약에 그러면 IXP도 마치 하나의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냥 라우팅 도메인처럼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직접 연결된 하부 네트워크가 없더라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 IX들이 아주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요. 물론 우리 교과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내가 BGP 얘기만 하면 됐다. 왜냐하면 IX들이 BGP를 임플리멘트 하거든요. 레이어 3 방식으로 돼 있는 데는요. BGP를 그냥 임플리멘트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의 어떤 라우팅 도메인처럼 활동, 활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그렇고요. 이거는 한글 위키피디아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영어로 영문 위키피디아를 그냥 번역한 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영어로 자료가 많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수준에서는 구글 번역이 최고다. 사실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이게 날로, 달로, 달로, 날로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크롬을 설치했으면 굉장히 편하게 영문 위키피디아 검색을 한 다음에 어때요? 그냥 여기서 이 버튼 누르고 한국어 선택하면 쫙 번역해 주죠. 그래서 여기는 인터넷 교환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한글 위키피디아에 양은 부실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또 잘 보면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건 아니라도. 여러분이 박사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 실력이 필요한데 간단한 개론 수준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제는 영문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니까 심지어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영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파티서펀트 ISP들이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회사고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냥 라우터가 있는 곳이죠. 여러 대의 라우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IX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도 나왔지만 뭐 트랜시시라든가 피어링 이런 게 다 쉽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GP가 임플리멘트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레이어 몇 스위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 92년에 NSFNET이라고 하던 인터넷 백본을 미국 정부에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면서 그냥 트랜지션을 했어요. 자기들은 문을 닫으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IXP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됐고요. 찾아보면 무슨 브라질에 있는 IXP가 세계에서 제일 트래픽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링크를 보면 Analysis of ISP 인터넷 트래픽이라고 해서 이게 케이스 스타디예요. 케이스 스타디인데 매우 어려운 논문은 아니고요. 국내 학회에 제출되었던 논문이에요. 한글로 된 논문이라서 여러분이 읽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링크하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오래된 논문이에요. 2005년 논문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이죠? 2005년. 그래서 한밭대학교 계신 교수님과 대학원생으로 보여요. 그래서 쓴 건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옛날 얘기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인데 이렇게 자세히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그 조그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조그만 ISP의 트래픽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그림 1 있잖아요. 그림 1을 제가 크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래쪽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 ISP가 가지고 있는 라우터들이에요. 큰 라우터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있고 또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네 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거 두 개는요. 라우터 두 개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라우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언뜻 보면 인터 라우터 그러니까 인터 도메인 뭐 뭐 하면 어디랑 하겠어요. 여기 경계에 있는 보더에 있는 이 라우터들이 이제 바깥에 있는 녀석이랑 통신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부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다 보면 여기 제일 먼저 왼쪽에 뭐가 나오죠? I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5년에 이런 논문을 접했다더라도 당장 딱 보면 IX가 뭐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방금 배웠어요. IX가 ISP처럼 회사예요. 회사. 그런데 민간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ISP들이나 아니면 어떤 라우팅 도메인들에게 연결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ISP는 다른 ISP들이고 여기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ISP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ISP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돼요. 좀 있다가 테이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IDC인데 IDC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고요. 제가 올려놨죠. 그렇죠. 예전에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제법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해와 전화국을 그들이 타격 목표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군당에 있는 IDC를 타격 목표로 삼았는데 왜 그랬나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 PLMS에 제가 올려놨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지금은 수업 시간이라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오피스 아우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거라면 제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시작할 땐 못했는데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또 시간 되면 논의를 할 거예요.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데 요즘은 벌써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센터랑 합쳐져서 요즘은 그냥 데이터 센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연결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ISP는 해외로 가는 트래픽은 어때요? 이 라우트를 통해서 보내겠죠. 이 내부에서 막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대구면 이렇게 와가지고 포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이 보내서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트래픽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ISP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ISP랑 연결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IX랑도 그 회사들이 계약하고 있고 이럴 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알아야 되겠죠. 뭔지. IX가 뭔지. IDC 또는 데이터 센터가 뭔지. 그래서 이제 IX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같은 논문에 있는 재미있는 파이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 얘들이 그래서 이 4개의 보더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거죠. 보더 라우터들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들. 이 보더 라우터들의 트래픽을 봤어요. 특히 이 아웃바운드에서 또는 밖에서 인바운드하는 트래픽을 쭉 봤는데 그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여기 KTIX 아까 봤었죠. 그렇죠. 아까 KINX 회사에서 올려놓은 어떻게 보면 국내 주요 IX들 현황할 때 KT가 왜 IX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TIX랑의 트래픽이 굉장히 커요. 이만큼. 맞습니까? IX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도 있잖아요. KINX 그러니까 이 회사는 두 개의 두 개의 IX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우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ISP들이에요. 그래서 H사 T사 E사 S사 이렇게 여러분 회사에 한 번이라도 인턴 같은 거 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회사를 이름으로 절대 안 부르죠. 무슨 뭐 유노후 이러듯이 해리포터에서 S사 E사 이렇게 부르죠. 경쟁사를 절대로 이름으로 부르지 않죠. 그렇다면 그 놈 이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여러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떤 회사는 H사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다른 ISP들은 작은데 실제로 이거 보면 외부 트래픽에 대한 거고 내부 트래픽이 대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외부 트래픽에서 그러면 이 회사는 왜 크냐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H사는 이거예요. H사 ISP임에도 불구하고 28% 트래픽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다른 IX와 또 간접 연결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H사가 또 IX라인 돼 있고 트랜식 같은 걸 할 수 있나봐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나봐요. 그래서 많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DC는 예전에 IDC라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뭐죠? 구글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어디 설치했다.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유튜브에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 센터에 미리 복사해서 갖다 놓고 여러분을 리퀘스트 할 때 거기서 그냥 가져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해외 트래픽이 줄어드는 만큼 그쪽 트래픽이 늘겠죠. 여기 보면 여기 9%이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늘었을 거예요. 이게 2005년 자료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 ISP의 어떤 트래픽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공개하는 자료를 쉽게 찾지는 못하는데 이 자료는 한글로 되어 있고 굉장히 읽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번 퀴즈나 아니면 기말고사 때는 이제 자료에 따르면 하면서 뭐 어떤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왜 이러냐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인터 도메인 도메인 간 라우팅은 뭐 theoretically는 BGP가 제일 중요하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제로 ISP들 그 다음에 IX들 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의 트래픽도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한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막 시작하다가 말았죠. 이 부분도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사실 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더인터넷에서 패키스 라우팅 하는 데 있어서는 투 레이어 그렇죠. 하이어라키카란 투 레이어 라우팅 알고리즘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크게는 인터 도메인 이었고요. 작은 내부에서 인트라 도메인 에서 또 라우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전체 더인터넷을 가지고 라우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스케일러빌러티 이렇게 말하면 거의 맞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BGP 할 때 뭐예요? BGP에서 패스 벡터라는 개념이 있었죠. 맞습니까? 패스 벡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BGP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딱 조회를 하면 어때요? 제일 오른쪽에 AS들 번호가 쭉쭉쭉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르게 보여줄 때는 그 이름들이 나왔었죠. 암스테르담 런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게 투 레벨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스 벡터라는 게 엄청나게 길겠죠. 그렇잖아요. 단지 넥스트 홉뿐만 아니라 패스 벡터라는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길면 통신이 되겠어요? 아마 그걸로 그걸 서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더 인터넷이 플러드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하이어라키칼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렉트리칼 엔지니어링에서도 어떻게 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트랜지스터를 만들까? 트랜지스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걸 만들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은 트랜지스터 같은 소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논리 연산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논리 연산을 하는 칩을 만들 때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야지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가 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FFT라는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트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드웨어와 접목하면 빠를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FFT라는 걸 사실은 DFT라는 것을 빨리 구현하는 거잖아요. DFT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없을 때에 비해서 나는 어떤 그러면 예를 들어 통신장이라면 새로운 웨이브 폼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부분 부분을 다 나눠놓고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가 전문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마치 우리가 패켓을 인캡슐레이션 하듯이 프레임에 그런 식으로 둘러싼다든가 아니면 시리얼하게 서로 인풋 아웃품만 서로 주고받아서 알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각각이 자기의 최대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전체가 좋아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엔지니어링인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패스 벡터를 주고받고 BGP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스위치에 인플리멘트하기에는 무리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분명히 다른 어떤 점이 있겠죠. 잘 보도록 합시다. 공통점도 있어요. 그렇죠?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건 똑같으니까 실제로. 큰 라우터든 보더에 있는 게이트웨이든 아니면 내부에 있는 라우터들 간에 어쨌든 라우터죠. 그렇죠? 비슷한 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책에서 일단은 내부에서는 피어링이나 트랜싯의 요금이 발생하나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최단거리로 가자. 빙빙빙 둘러가면 어때요? 레이튼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특히 게임을 하는데 레그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레이튼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겠어요? 같이 게임하는 사람 중에서 막 하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막 두들겼는데 뭐가 안됐어요. 그러면 다른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도대체 어느 회사 어느 ISP로부터 서비스를 받길래 이러냐 그랬더니 내가 뭐 무슨 뭐 회사다 그랬더니 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 회사 문제 많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바꾸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서비스가 어때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죠. 이런 레이튼시 그래서 쇼티스트 패스인데 물론 이 쇼시라는 게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트랜스미션하는데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최적화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어쨌든 최대한 패킷이 빨리 전달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와이어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온 가정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물리적인 길이도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또는 어떤 장벽 같은 거 지도상으로는 바로 옆이지만 사실은 산 하나 넘어와야 되니까 산으로 막 지나갈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인트라 도메인 알고리즘도 내가 여기서 shortest path라고 할 때 이 length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length를 어떤 요소들의 함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스들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심각하게 논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shortest path 그러니까 path 길이를 objective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 objective function이 있잖아요. 최적화 문제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그러니까 minimize 뭐라고 하면 x스쿄어 할 때 그 x스쿄어에 해당하는 거죠. 오브젝티브 펑션에 집어넣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보를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다른 방식의 이 shortest path 찾는 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ath에 그러면 그래프 띄어리로 하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 엣지가 있는데 엣지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해 줄 거 아니에요. 이 path 길이에 해당하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때는 여기에 음수를 할당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shortest path 솔루션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막 복잡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일단 이 두 개만 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개만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링크 스테이트를 서로 주고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shortest path를 찾는 알고리즘 하나와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라는 것을 주고 받아서 그걸 가지고 shortest path를 찾는 알고리즘 이 두 개를 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거는 여기 서브 섹션에 나와 있는 이게 다익스트라라고 해서 이거는 발음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참고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여기에 여기 제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누르면 여러분이 인명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세상에 원어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어 표기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표기법이 그 나라 사람 이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광학에서 뉴튼 말고도 호이겐즈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은 하위헨즈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호이겐즈라고 다 미국에서도 호이겐즈라고 하지 하위헨즈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래어 또는 인명 표기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픽 뭐 이렇게 눌러주면 발음이 나오죠. 다익스트라 이렇게 나오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원 갔을 때 혼자서 네트워크를 공부하던 어떤 형이 저보고 이거 어떻게 했냐고 다익스트라냐고 그래서 몰라요.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 같으면 형 잠깐만요 하면서 바로 어때요? 검색을 해서 누르면 나오는 사이트 있죠? 넣어서 형한테 들려줬을 거예요. 다익스트라 이렇게 누르면 다익스트라 이러죠. 하여튼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요. 너무 원어로 배워놓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예를 들면 확률미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우리 베르누이 일가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르누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버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버눌리 베르누이 그러면 뭐 좀 아내라든가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주의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엔드 링크 스테이트라고 우리 교과서는 이 섹션 이름을 달았는데요. 저라면 사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푸니까. 그러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해야 돼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숏티스트 패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숏티스트 패스 문제를 푸는데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서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푸느냐라고 했다면 저 같으면 링크 스테이트 베이스트 그렇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넬리티컬한 방법도 있고 넌어넬리티컬한 방법도 있고 주로 이제 넌어넬리티컬한 경우는 뭐예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방법처럼 알고리즘으로 푸는 방법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푸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다익스트라스 알고리즘인 거예요. 솔루션 메서드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면 마치 문제 자체를 다익스트라스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기술이 돼 있어서 저 바닥과 제가 있는 바닥은 좀 사용하는 용어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걸 최대한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면요. 라우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링크 스테이트를 주고받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링크 스테이트가 뭔지를 봐야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의 라우터가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 내의 라우터예요. 그렇죠. 도메인 내의 라우터 아까 그 ISP 생각나요. ISP에 보면 여기에 도메인 내에 있는 라우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 ISP 내부에 있는 라우터들 이 라우터들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또 세부적인 라우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소비자와 연결되지 않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라우터들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냐면요. BGP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의 네이버 후드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 상황이 노드라면 나와 다이렉트 하나의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 누군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까지 거리 이 거리는 아까 말했지만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패켓 하나를 날렸을 때 이런 거를 쭉 보낸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와 연결된 다이렉트리 연결된 내부 라우터가 다섯 개면 이렇게 생긴 벡타 다섯 개를 당연히 나와 연결된 다섯 노드들에게 보내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를 링크의 상태를 나타내는 메시지다 그래서 링크스테이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스테이트 메시지를 보내요. 나는 링크스테이트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 A라는 라우터는 또는 노드는 그래프상에 나랑 연결된 게 뭐죠? B와 C죠. 그렇죠? 근데 B까지는 거리가 2고요. C까지는 1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얘가 더 빠른 링크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B는 당연히 A와 D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내고 맞아요? C는 이렇게 보내고 D는 이렇게 보내는데 주의할 것은 뭐죠? 이렇게 해서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럼 B는 여기서 2개만 받느냐 이러면 컴플리트한 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얘들도 자기들 내부에서 모든 녀석한테 다 가야 되면 그렇잖아요? 그 패켓에다가 꼬리표를 달겠죠. 그렇죠? 브로드캐스트 패켓이다 이거는 그러면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스가 어디고 이거는 링크 스테이트 메시지고 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각각의 라우터가 전체 네트워크 인트라넷의 컴플리트 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죠? 라우터들끼리죠. 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또 세부적인 것들은 빼고 라우터들끼리 큰 것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경우라면 ABCD가 네트워크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4개의 노드가 있고 이 링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adjacent 매트리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ABCD에 해당하고 ABCD에 해당하도록 한 다음에 연결되어 있으면 1 연결 안 돼 있으면 0 이렇게 표시하는 행렬이 있죠. 그런 걸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채워 넣을 수 있죠. A와 연결된 건 뭐죠? BC니까 여기 11이고 여기는 00이겠죠. B와 연결된 건 뭐예요? B와 연결된 건 AD니까 A와 D고 0이고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매트리스 형태로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 그럼 1로 하지 말고 연결되어 있으면 아예 값을 넣자. 그럼 여기다가 1이라고 안 쓰고 여기 간에 거리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B는 D까지 1이고 A까지는 2네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저장만 하면 되나요? 링크 스테이트를 내가 받은 다음에 그냥 컴플리트 뷰만 가지면 되나요? 아니죠. 나로서는 어떻게 해요? 나로서는 나부터 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내가 A라면 A라면 B, C, D까지 어떻게 연결해 줄까를 테이블로 만들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이 데스티네이션이 내가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 D인 IP 패킷을 받으면 내가 넥스트 홉이 뭐가 돼야 될지를 나는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테이블이에요. 알겠어요? 지난번에 보면 그 BGP 테이블에 여러 패스의 애트리뷰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애트리뷰트 중에서 패스 벡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 되는 것은 넥스트 홉이에요. 완전히 데스티네이션 베이스트로 거의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A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C 입장에서는 그래서 A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A 입장에서 나는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돼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A니까 A가 데스티네이션인 거는 굳이 딴 데로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없어요. 데스티네이션이 B일 때 C일 때 D일 때 넥스트 홉이 뭐가 돼야 되는지 여기서 보세요. A 입장에서 패켓을 받았어요. 데스티네이션이 B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둘러가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면 어느 쪽이 디스턴스가 짧아요. 이건 2고 이거는 5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라고 결정을 내리겠죠. 그래서 넥스트 홉이 B인 거예요. 여기서는 오로지 링크 스테이트 벡터들을 주고받아서 또는 링크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서 얻은 것 바탕으로 해서 포기는 뭐예요? 거리밖에 안 나와 있죠. 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B는 됐고요. C는 뭐라고 채워야 돼요? C의 경우에도 지금 A의 테이블이에요. A가 C라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래서 C 맞아요. 이제 D가 문제인데 D는 어때요? A가 패켓을 받았어요. 데스티네이션 D예요. 얘와 얘 중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니까 넥스트 홉이 B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테이블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A도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B도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B일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A, C, D로 돼 있겠죠. C, D도 각각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큰 그림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그젠플을 그게 피규어 5.8인데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수 있었죠. shortest path. 그런데 조금만 복잡해도 어, 이거 뭐지?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손으로 눈으로 하지 않고 알고리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shortest path 그래프 상에서 이 shortest path를 푸는 여러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이 위키에 누르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그래프 상에서 shortest path 문제로 바꿀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shortest path algorithms 또는 shortest path problem shortest path problem 이라고 여러분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 말고도 줄줄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 멀리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들 안경 쓴 사람 있고 안 쓴 사람 있고 머리가 긴 사람 있고 짧은 사람 있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 있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shortest path problem을 풀려고 하면 그게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엣지에 있는 이 거리 있잖아요. 이게 음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non-negative non-negative number 여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다익스트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간단하게 하면 네거티브 엣지가 없어야 돼요. 네거티브 엣지가 알겠어요. 첫 번째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제가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no-negative edge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도 연결되고 여기서는 지금 링크 하나만 해놨지만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는 링크와 이쪽으로 가는 링크가 값이 다를 수 있거든요. 디렉티드 그래프를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하면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쌍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든 저쪽으로 가는 방향이든 똑같은 디스턴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갈 때는 엣지에 마이너스 5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3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패키스 이렇게 보낸 다음에 여기서 빙빙빙 돌려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거리가 자꾸 짧아지죠. 왜냐하면 한 번 돌 때마다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거티브 사이클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선 두 개만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개로 해가지고 빙 돌고 오면 네거티브가 돼버려요.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은 뭐냐면 어쨌든 넌 네거티브여야 돼요. 모든 게 넌 네거티브 값이 해야 돼요. 그때 잘 풀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거리라는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값은 넌 네거티브겠죠. 그래서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어떻게 작동하나 이 ABCDE 해서 지금 F까지 6개의 라우터들이 있는 경우에 6개의 라우터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각각의 라우터가 라우터 A가 데스티네이션이 B, C, D, E, F일 때 B가 할 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얘가 보내는 정보도 어때요? B, E, F에 대한 게 있고 막 하면 테이블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얘도 컴플리트 뷰, 제도 컴플리트 뷰 다 가진 다음에 자기 자신만의 라우팅 테이블을 다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알겠어 데스티네이션이 D인 것만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이 D일 때만. 알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A에서 있잖아요. A에서 A에서 데스티네이션이 D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라우팅 테이블 오브 A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D 있고 여기 넥스트 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채워 넣으려는 그 문제. 그런데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 다익스트라스 알고리즘은 그냥 A 입장에서 보면 얘를 다 채워 넣을 수 있게 해줘요. 결국은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고리즘 자체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는 이제 1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서는 제로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뭐냐면 이 토탈 랭스가 다 넌 네가티브가 지금 자연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디스턴스가 그렇죠? 디스턴스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빼야 되는데 사실은 디스턴스가 0인 집합을 해요. 저 같으면 0으로 할 텐데 0인 집합 그러면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집합 이렇게 A 이렇게 들어 있어요. 사실 여기서 하나 뺐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0인 건 어쨌든 확실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걸 하나 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디스턴스가 2인 6 그러니까 나로부터 직접이든 아니면 바로 연결되든 2에서 하나 뺀 거 1이죠. 그러면 1인 걸 찾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B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얘를 1도 통과했으니까 다른 건 다 클 거 아니에요. non-negative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positive잖아요. 이쪽으로는 4니까 안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집합이 A,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익스트라스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집합을 계속 만들어 가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3인 것. 그러면 1 1 하면 되니까 여기 빼면 1 빼면 2잖아요. 그러니까 E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E라는 이 라우터들이 P3라는 그러니까 라우터 A 입장에서 해요. 라우터 A의 P1, P2, P3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 라우터들에 대해서 보려면 어때요? 이걸 밑에다가 서브스크립트를 달든 거 해야죠. 그래서 P4 해서 이제 점점 늘려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C는 여기서 왜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게 4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여기서 1 빼면 3이죠. 그렇죠? 거리가 3인 녀석이죠.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지 이 집합만 메인테인 하면 안 되고요. 집합만 메인테인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떤 패스로 가는지도 다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점점 늘려가면서 끝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A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갈 때 자기를 포함해서 전체 노드 수만큼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쇼티스패스 문제의 일반적인 경우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NP 컴플리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넌 폴리노미알 저도 정확히 몰라요. 컴퓨터 하는 학생들은 이걸 모르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 말을 잘 안 써요. 저는 항상 논문 쓸 때 저게 NP 하드였나 NP 컴플리트였나 또 찾아봐요. 비고 리틀 오더 막 찾아보고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는 문제가 돼요.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 폴리노미알 타임 안에 안 끝나요. 그런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다행히 끝나요. 어쨌든 리커시브하게 해서 집합을 점점 만들어가는데 이것도 보면 여기 이그젠플을 눌러보면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이거는 KLM이라고 여러분 알죠? 유럽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 강의 영상인데요. 여기도 있지만 다익스트라스 알고리즘 한 다음에 링크스테이트 알고리즘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최종 페이지예요. 마지막에 다 채워넣을 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6개의 6개의 라우터들이 있고요. 이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V까지 보내려고 하면 넥스탑이 뭐고 X까지가 데스티니션인 거는 넥스탑이 뭐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쭉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 다익스트라이 알고리즘의 히스토리를 보면 만드신 분도 스토리가 아주 웃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벨만 포드 앤 디스턴스 벡터라고 돼 있는데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패스 벡터와 디스턴스 벡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봐도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 보면 디스턴스 벡터를 패스 벡터라고 잘못 써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뭐냐면 패스 벡터 그러면 BGP 인터 도메인 라우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턴스 벡터 그러면 아 이거 인트라 인트라 도메인 도메인 내부에서 라우팅에서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을 푸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거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라는 것을 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스위치를 만들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트 할 수 있게 패킷에다가 이것저것 정보를 다 붙여서 보내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보시면요.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과 벨만포드 알고리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쇼티스트 패스 프로블럼 중에서 이 엣지에 네거티브 넘버가 있는 것도 풀 수 있어요. 벨만포드는. 다익스트라는 못 풀고. 알겠죠? 그런데 벨만포드도 어떤 문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돌고 났더니 루프에서 돌고 났더니 음수가 되는 건 허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리스트릭션이 풀린 거죠. 맞아요? 조금 더 조금 더 풀린 거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이점이 뭐야? 뭐라고요? 주고받는 정보가 뭐냐는 거. 주고받는 정보.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랑 다를 수가 있죠.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뭐예요?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요. 특히 점점점 어때요? 마치 폐에서 어때요? 폐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미세해지듯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쪽으로 가다 가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와이파이 이런 걸 만나잖아요. 그러면 업링크와 다운 링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L1, L2로 가면 레이어 1, 2로 가면 이게 시메트리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다 보면 자 그러면 과연 디스턴스 벡터라는 건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 책이 제가 읽으면서 아 이게 뭐 저도 그렇잖아요. 수업 준비할 땐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책에 있는 것만 해야지 하는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미 배웠잖아요. 런 했잖아요. 런 한 걸 언런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미 배워 알고 있는 걸 모르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이나 술밖에 없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원생이랑 논문을 고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듀우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날 다 고친 것 같아요. 그래도 서브미션 안 해요. 다시 기다려요. 그럼 주말에 지나고 특히 주말에 우리 집 애들이랑 어디 가서 열심히 놀고 나서 운동 오래 하고 나면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머리가 언런이 돼요. 내가 그 논문에서 뭘 했었지.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내가 중요한 말을 빼먹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했지만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픽처를 아니까 사실 어떻게 샘플링 해도 다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는 물론 교육이 어려운 게 그런 건데 여러분 특히 여러분을 다중을 상대로 제가 강의할 때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마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잊어버린 게 달라요. 이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캐치한 내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언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언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저자들도 예를 들면 디스턴스 벡터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우리 책을 보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은 게 어디 갔죠? 잠깐만요. 말로 써놨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우리 여기고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벡터가 뭐냐. 그럼 각각의 노드가 자기 자신의 디스턴스 벡터와 자기의 이웃들의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디스턴스 벡터를 나와 다이렉트리 연결된 라우터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 다이렉트리 연결된 라우터도 자기의 디스턴스 벡터를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갖고 있어요? 나의 디스턴스 벡터와 내 이웃들의 디스턴스 벡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이웃으로 받은 이웃으로부터 받은 디스턴스 벡터를 전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디스턴스 벡터만 전달해요. 그러면 일단 개념은 알겠죠. 각각의 라우터들이 디스턴스 벡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의 어떤 다른 라우터들의 거리를 담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산에서 부산을 기준으로 각 주요 도시들까지의 거리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각 각 도시들의 거리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항, 부산과는 예를 들면 바로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 라우터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시들까지의 거리 사실은 거리의 에스티밋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있지만 추정값 절대적인 값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값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네트워크가 바뀔 수가 있죠. 어떤 라우터가 고장난다든가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오프라인이 된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나는 그 정보를 내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웃들로 받은 디스턴스 정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 누구는 이런 디스턴스 벡터를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그럼 아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들과 링크 스테이트를 베이스트로 한 것과 어떻게 다르죠? 링크 스테이트를 베이스트로 한 것과 주고받는 게 아예 다른 거죠. 링크 스테이트로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내 이웃이 누구고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나의 디스턴스 벡터만 그냥 내 이웃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디스턴스 벡터가 있어요. 걔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걸 업데이트 할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이 보내주면 걔를 또 어때요?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합시다. 교과서에서 아까와 같은 상황이죠. 아까와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디스턴스 벡터 가지고 라우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이때도 지금 전체 라우터들이 각각이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죠. A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B가 라우팅 테이블 C가 D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텐데 아까는 어떻게 썼어요? A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맞아요? 라우팅 테이블을 그래서 B, C, D 하는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써서 쭉 하면 만들어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디스턴스 벡터를 다룰 때는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각각의 녀석들이 A도 있다고 합시다. 자기 자신 편리하게 A, B, C, D A, B, C, D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텐데 그러면 얘가 이제 디스턴스 벡터도 있겠죠. 내가 나까지 0 내가 B까지 디스턴스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D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라우팅 테이블에 데스티니션이 D인 것들 이것만 모아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데스티니션 D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데스티니션 D에 대해서 그러면 데스티니션 D에 대해서만 이 디스티니션 D에 대한 엘레멘트만 볼 거예요. 처음에 이 레프트에서 D가 자기의 디스턴스 벡터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물론 이 디스턴스 벡터에는 A까지 내가 얼마쯤 거리다 라는 것도 들어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관심사는 D까지만 그래서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그 벡터의 일부죠. 그렇죠? 나는 나까지 0이야. 너무 당연해요. 이걸 받아요.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어때요? B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무한대라고 해놨다고 해봤어요. 무한대 여기 보면 무한대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도 무한대 세팅하는 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무한대 보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무한대 세팅해요. 거리니까 무한대다가 무한대였는데 처음에 모르니까 어? 얘가 나는 거리가 0이야 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이 링크의 거리는 알아요. 가정이. 그럼 뭐예요?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D까지 estimate이 이제 뭘로 업데이트 되죠? 1로 바뀌죠. 맞습니까? 이 거리만큼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C 입장에서 D까지의 거리 C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온 디스턴스 벡터에 D에 해당하는 ABCD라면 네 번째 벡터 엔트리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3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3인 건 아니까. 그럼 얘는 어때요? 3이야 하고 나는 D까지 3이야 하고 알려주고 얘는 D까지 1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자기 이 D로부터는 그렇잖아요? B의 디스턴스 벡터를 받았더니 D까지가 지금 D에 관심이 있어요. D까지가 1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리가 아니니까 이제 3이죠. 그렇죠? A에서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데 D로 가려면 이쪽으로 보내면 3이고 이쪽으로 보내면 얼마예요? 4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는 Next of을 B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Next of을 B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A에서 D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좋으냐 장단이 다 있어요. 장단이 다 있는데 말했지만 Negative Number를 Negative Number를 할당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헷갈리면 전부 다 그냥 값을 다 더해주면 동일한 값을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주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Extra의 알고리즘을 써서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면 B의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과란을 채우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벨만 포드를 썼을 때 지금 D의 라우팅 테이블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수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수렴하게 하려는 것도 당연히 네트워크 정권한 사람들의 연구 과제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스태틱 그래프면 즉 그래프가 딱 고정돼 있고 이 링크들의 즉 엣지들의 이 거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떻다고요? 흥미롭게도 벨만 포드를 쓰면 당연히 옵티말한 솔루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스태틱이면 그런데 당연히 스태틱의 반대말은 다이내믹이죠. 다이내믹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라우터가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벨만 포드를 썼을 때 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 5.12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라우터가 3개고요. 인트라 도메인 라우터가 3개인데 이렇게 그냥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지금 C까지 C까지 여기 데스티니션이 C예요. 어디 설명이 있을 텐데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 데스티니션이 C예요. C. 그러니까 A 라우터도 A 라우터도 자기의 디스턴스 벡터를 B에게 알려주고 B도 A C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데스티니션이 C인 엔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이었어요. 얘가 벡터를 알려줬는데요. 디스턴스 벡터를 A, B, C 이렇게 있으면 세 번째가 이었다는 거예요. 이 값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래 써놨어요. 처음에는 2였어요. 편의상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거 하나가 1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2죠. 얘는 1이고 B 입장에서는 어때요? C까지 1이고 맞습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얘가 C까지 2고 얘는 1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스태틱이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바뀌어요. 얘가 메인트넌스든 고장이든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B, C가 페일하면 B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B는 B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난 C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무한대가 된 거예요. 무한대가 그럼 이쪽은 무한대가 됐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신호가 안 오고 업데이트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세팅하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시간 내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러면 얘는 뭘 받아요? 노드 B는 이 벡터를 받죠. 문제는 넥스토업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넥스토업 정보 같은 건 없죠. 디스턴스 벡터만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오해를 해요? 여기 보면 미스 언더스탠드라고 써놨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C로 가는 이 링크는 없어졌는데 얘한테 전해주면 그렇죠? 패킷을 C가 데스티니션인 패킷을 얘한테 전해주면 얘가 2라고 했고 거리가 1이니까 내가 3이겠네 하고는 자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 아까 받아놨던 2에다가 1 더해서 3이라고 알려줘요. 3이라고 하면 또 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게 3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거리 1을 더해서 이제 4라고 업데이트해요. 그러면서 얘 둘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올리죠. 맞습니까?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계속 가는 거죠. 이러면 우리 원하는 곳에 수렴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C까지 물론 무한대가 맞죠. 그렇죠? 근데 한참 걸리죠. 이렇게 하면 물론 무한대는 없고 어떤 리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면 천천히 수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제로원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니셜라이즈 하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래프가 안 바뀌면 그렇잖아요. 이 벨만포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로원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보낼 때는 제로고 내가 정보가 없으면 무한대로 세팅해 놓으면 언제나 수렴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디텍트되면 어때요? 아 우리 다 처음부터 새로 합시다 그러면서 다들 제로 무한대로 세팅하고 시작하면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하기 위해서 제로원으로 거리를 세팅한 디스턴스 벡터를 주고받으면 간단하게 해결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상세한 것은 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와 달리 지금까지는 뭐였죠?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데스티니션이 하나 소스가 하나였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라우팅에서 유니캐스트 라우팅에서 어때요? 투 레벨로 돼있었죠. 그래서 인터 도메인과 인트라 도메인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서까지는 유니캐스트였고 이제는 유니캐스트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패킷이 있는데 보내는 녀석은 하나인데 받는 녀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챕터 5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목 얘기를 하면서 애니캐스트는 뭐겠어요? 애니캐스트는 어떤 집합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드가 예를 들어서 100개 라우터가 100개인 내가 어떤 네트워크예요. 그랬을 때 이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에만이라도 내가 보낼 수 있으면 또 호스트 호스트라고 봐도 되고요. 호스트 100개 중에 적어도 하나 이게 애니예요. 그 다음에 나랑 연결된 전체가 100개인데 그 중에 내가 5개를 따서 이 5개 모두에게 그러면 멀티캐스트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뭐냐 내 네트워크에 100개의 호스트가 있는데 이 100개 전부 다 보는 게 다 보내는 게 브로드캐스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멀티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는 어떻게 다르냐면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애들한테 멀티캐스트는 그 중에 일부 애들 모두에게 애니캐스트는 적어도 하나에게 어떤 작은 집합이든 전체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라우팅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라우팅을 하려면 소스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멀티캐스트라고 합시다. 그럼 5개의 호스트에게 어떤 패스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느냐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냐 이걸 연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유니캐스트일 때보다 복잡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풀기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자는 거에요. 처음에 그래서 애니캐스트 얘기를 하는데요. 애니캐스트도 간단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서브옵티말하게 그냥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엑스트라 알고리즘 가지고 풀어요.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은 어때요? 이게 다 non-negative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스가 소스가 A이고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여기서처럼 이 두 개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D라고 하고 W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유니캐스트를 위해서 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요. A가 그럴 때 특히 뭐예요? 링크 스테이트를 주고받은 걸 바탕으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소스 A 라우터 A가 그냥 어때요? 자기 라우팅 테이블을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쭉 만들어요. 만들다 보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P1 P2 이렇게 만들다가 그럼 이 집합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딱 들어오면 그냥 스톱 하면 된다는 간단하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벨만 포드로 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디스턴스를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한 디스턴스가 아니라 어때요? 이 둘 까지 거리 중에 미니몸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멀티 캐스트 인데 아까 멀티 캐스트 는 어떻다고 했어요? 내가 정해놓은 노드들 어떤 집합 원소가 하나보다 많은 거죠. 둘, 셋, 넷, 다섯, 파이나이트 할 때 다 보내야 되는데 이때는 어때요? 그러면 소스가 A고 소스가 A고 데스티니션이 B, C, D, E다 딱 이렇게 정해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죠 어떤 루트로 어떤 패스로 보내야 되느냐 근데 패스가 어때요? 여기서 보세요 A에서 B로 보내는 건 이쪽으로 보내겠죠 A에서 C로 보낼 때는 이쪽으로 보내겠죠 D로 보낼 때는 보니까 이게 제일 나오네요 자, 이까지는 쉬워요 눈으로 봐도 자, 그 다음에 E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야 그때부터는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패킷을 1로 보내고 1로 보내면 B와 E가 다 커버가 되죠 자, F는? F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이 인스펙션으로 알아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트워크가 커지면 돼요? 안 돼요? 망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때요? 알고리즘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스타이너 트리 프라블럼이라는 또 프라블럼 셋이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이너 트리 프라블럼이라는 그 프라블럼들 중에서 그렇잖아요? 프라블럼 중에서 또 이게 미니멈 스페닝 트리 프라블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넌 네가티브 쇼티스트 패스 음수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미니멈 스페닝 트리는 뭐냐 그러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부터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얘랑 얘랑 얘면 얘랑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트리를 만들 텐데 맞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다 달려 있어야 되겠죠 트리의 리프로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왼쪽은 스타이너 트리예요 실제로 이 간단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A에서 이 두 개에 도달하려고 해요 쉐이디드 된 곳으로 그랬을 때 이 스타이너 트리는 정의대로 미니멈 웨이트를 가져요 한번 볼까요? 패키지 쪽으로 가고요 맞아요? 이만큼 사용되죠 그 다음에 여기로 하나 가고 여기로 하나 가요 그리고 일종의 여기서는 웨이트가 또는 거리의 합이 얼마예요 패킷이 이렇게 전달되고 여기서는 카피가 돼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때는 5조 그렇죠? 5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 귀찮다고 그냥 유니캐스트에 사용되었던 패스들을 그냥 다 썼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이 녀석으로 가는 유니캐스트는 어느 패스가 제일 좋아요? 어느 패스가 좋아요? 이렇게 가면 3이고 이렇게 가면 4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에 패스를 선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캐스트 패스죠 그 다음에 이 노드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르죠 3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오른쪽은 서브옵티말한 쇼티스트 패스들로 만들어진 트리인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3, 3에서 웨이트가 6이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옵티말한 트리 그걸 이제 스타이너 트리 이 경우에는 이제 스타이너 트리라고 부를 텐데 스타이너 트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스타이너 트리 멀티캐스트에서 스타이너 트리를 찾고 싶은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 보면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눌러보면 그래서 서브옵티말한 방법들을 많이들 쓰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간단한 게 이거라는 거 물론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긴 보면 finding a 스타이너 트리 is NP-hard 벌써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approximation 솔루션으로 거의 다 한다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source가 예를 들면 a일 때 destination력이고 route와 b일 때 c일 때 사실 매번 계산해야 되죠 왜냐하면 스타이너 트리가 다를 테니까 또는 스타이너 트리와 비슷한 녀석이 다를 테니까 근데 어차피 옵티말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요 practical하게는 theoretical하게는 매번 찾아야 돼요 each source에 대해서 스타이너 트리를 찾아야 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스타이너 트리를 찾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찾아놨다고 얘가 알려주면요 b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찾는 건 포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멀티캐스트 되는 거에다가 자기는 이렇게 유니캐스트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suboptimal 하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정확하게 shared tree 방법으로 서로 다른 소스에 대해서 같은 destination 멀티캐스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97년에는 정말 이 멀티캐스팅 관련해서 정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디펜스에 들어가 봤는데요 저는 뭐 5만 디펜스에 다 들어가 봤어요 뭐라고 하나 근데 이 멀티캐스팅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멀티캐스트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그러니까 에라는 프리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라우팅하면서 제가 컨제스천이나 뭐 플로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심지어 에라는 당연히 생각 안 했지만 여러분이 와이파이에서 봤겠지만 어때요 레이어 1에서 에라 컨트롤 코딩을 걸어놓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로아에서도 봤지만 여기에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어도 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럼 풀 파워로 하더라도 똑같은 기계면 여기서 리시브 파워와 여기를 리시브 파워가 다를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통신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고 하는 SNR이 낮아지면서 에라 레이트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이 에라 프론이 모어 에라 프론이죠 그렇죠 에라가 더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멀티캐스트를 하는데 멀티캐스트를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하나의 정보를 여러분이 간단하죠 여기서는 안텐 하나에 세워놓고 옴니 디렉션하게 보내면 그냥 간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에라가 안 났는데 여기서는 났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애한테는 더 많은 에라가 났어요 더 자주 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매번 리트랜스미션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하시는 분은 레이어 원투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은 그냥 에라 없이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알아서 할게요 완전 블랙박스 저로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머지가 조금씩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리트랜스미션을 줄일 수 없을까 멀티캐스트일 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재미있는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내고 싶은 패킷이 4개예요 알겠어요? 보내고 싶은 패킷이 4개예요 여러 데스티네이션들에게 지금 멀티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러 컨트롤 코드라는 말 들어봤었잖아요 리던던트한 정보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본래 보내고 싶은 패킷은 4개인데 이 패킷은 다 0, 1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0, 1로 바이너리로 얘를 어떻게 하냐면 패킷 7개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4개 보내려고 7번이나 전송을 해 쉽지만 이렇게 하면 멀티캐스트를 할 때 매우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대충 나오는 게 뭐냐면 본래 4개 보내려고 했잖아요 코딩을 잘해요 그러면은 각각의 여러 스테이션들이 데스티네이션들이 7개 중에서 한 4개 정도 받잖아요 어느 4개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에러를 거의 복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던던시를 굉장히 적게 하면서 간단히 비유를 하면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패킷 1과 패킷 2를 보내고 싶은데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게 패킷 C예요 그러니까 1 보내고 2도 보내고 C도 보낸 거예요 그런데 C를 어떻게 하냐면 0, 1인데 모듈로 에디션을 해요 이게 XOR죠 이 XOR가 흥미로운 게 뭐죠 예를 들어서 C에다가 P1을 더하면 뭐가 나오죠 P2가 나오죠 C에다가 P2를 더하면 뭐가 나오죠 P1이 나오죠 맞습니까 맞지 뭐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X는 A 더하기 B 이렇게 있고 A, B, X는 다 0, 1이고 모듈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멀티캐스트를 했어요 이 세 개를 보냈어요 모든 노드가 P1, P2만 받으면 되지만 셋 다 보냈어요 그런데 대충 에라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두 개는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어느 하나를 못 받을 수리를 생각해야죠 다 받았을 때는 어때요 C만 버리면 되죠 그럼 P1, P2가 복구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C를 못 받았어요 다 받았네요 해결됐어요 P1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P2를 받았잖아요 C에다가 P2 모듈러 에디션 해주면 P1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흥미롭게도 리던던시를 조금 추가했더니 리트랜스미션 막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포워드로 보내고 나니까 ARQ, 리퀘스트해서 다시 보내는 거 안 하고 그냥 앞으로만 내가 세 개 쫙 보냈는데 브로드캐스팅을 세 개를 딱 멀티캐스트죠 멀티캐스팅을 세 개를 딱 보냈더니 다들 각자 알아서 다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 네트워크 코딩하는 분들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원래 통신을 할 때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이라는 채널에 특화된 바이너리 이레이셔 코드라는 게 있어요 사실 바이너리 이레이셔 채널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것 같더라고요 토이 프라블럼으로 근데 이게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멀티캐스팅할 때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번 주 수요일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